슈퍼마켓들 보면 그 자체를 막 담아서 알아서들 다 이렇게 삑삑삑 눌러서 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북한 갔다면 다 같이 갈까? 이거 괜찮아 한국인 진짜 마음들이 고운가 보다 마음들이 고운?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 담임에서 한국 친구한테 야 여긴 아 진짜 그냥 둘러미고 나와도 보러 갔던데 알아서들 혼자서 다 하던데 거기다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 뭐? 보러 사람 없던데 천정해봐 하는 거예요 천정해보니까 그래서 카메라들이 있는 거예요 아 북한엔 보위원들이 감시 안 오는데 한국엔 카메라들이 감시하네 그러네 역시 한민족이다 감시는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 마트 물건들 많은 거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북한에 지금 그만큼 물건이 들어가 있는 마트 같은 그런 상점이 있습니까?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북한에가 18년도부터 상점화가 엄청 발달했거든요 장마당에 앉아있던 돈추들 이분들이 상점으로 다 빠지다 나니까 장마당에 상품이 좀 이렇게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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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하고 한마디로 지리 상점에 가면은 좀 고운스럽게 좋은 고운 곳들이 다 상점에 가 있으니까 돈 없는 소민들은 장마당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좀 마음 먹은 분들은 상점으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상점이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처럼 자기가 씹고 싶은데 담고 싶은데 담아서 나와서 결제하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결제는 여기처럼 자동 전산망으로 이렇게 결제하진 않고 이렇게 가지고 상품을 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네 일일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 하면은 그냥 현금에서 이렇게 주고 카드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카드도 있어요? 카드도 있어야 하는데 보편화가 안 됐고 특정 정말 이렇게 아주 큰 상점이나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다 돈으로 현금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나와서 가족끼리 놀러 간 곳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아내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인차 끝나면은 부산에 해운대 쪽에 한번 놀러 가보나 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꼭 가봐요 네 너무 좋아요 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네 부산 분들이 갈 때 꼭 선글라스 쓰고 가야 돼요 얘는 눈을 어디다 돌지 모를 수 있거든요 미리 얘기 주는 거예요 아 그거 좋은 팁이네요 선글라스 마음껏 보세요 아 이만한 거 웃기고 아 그렇네 아내는 선글라스 벗기게 해야 되겠네 아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공부한다 하셨잖아요 네 거기 내려가서 공부하면서 더 좋았던 건 있습니까 네 진짜 처음에 갔을 땐 내가 한국에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1월 26일 날 주민등록증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1월 29일 날 며칠 있다가 부산에 짐을 싸가지고 내려갔거든요 아 북한에서 와가지고 조사기간에만 있다가 한국에 대한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여기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부산 내려갔는데 아 내리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부담이 많은 거예요 네 북한에서 곰시 와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이 그런 아 그렇지 조직 생활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야 한국 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윙볼 가자마자 엄청 바쁜 거예요 지금 뭐 캐리어들 교육생들 쫙 와가지고 뭐 그냥 다 핸드폰으로 뭔가 지시사항이 계속 오는데 뭐 어디 밑층에 어디로 가서 뭘 접수하고 등록하고 지문 밑층 밑호에 가서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분들도 알아서 실실실 눈 읽어서 팍팍 떠나서 다 가서 찾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분 따라가면 대가 안 나와서 따라가면 화장실 들어가지 않으면 막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야단 났구나 하고서 그러다가 확실히 지금 턱 들어갔는데 와 기시들은 난 제가 왜소한데 기시들이 큰 게 아예 몸들이 다 이런 분들이 생긴 것들도 막 우럭불어닥이 생긴 거예요 말투가 구산말이 그렇죠 네 아 반갑다 뭐하노 니 어디서 왔노 쪼는 거예요 어디서 왔노 어 야 이거 다X겠다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방법을 빨리 혁명적으로 뭔가 지금 찾아였나 해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고 분들 중에 이렇게 가만히고 하니까 한 친구가 나보다 나이는 아래인데 아 인상이 되게 정직해 보이고 말귀가 무겁고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나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바로 왔다 진짜 바로 왔다 한국사회 진짜 모르니까 앞으로 여기서 생활하면서 좀 많이 도와줄 수 없겠나 하고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줄게요 그래서 훗날 썰이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에 좋지 백분도 해주지 그래서 좀 마음이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진짜 마음이 탁 편안한 게 공부하는데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게 해안 관련된 해안사 이렇게 손박 조정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이제 거의 다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교수님들도 이제 다 알고 한 두 달 지나서부터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하거든요 아마 나한테 질문 폭탄이 오거든요 사실은 궁금한 게 많으니까 교수님도 그 강의 쫙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나보고 풍선 혹시 왜 보내는 거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왜 보내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민들이 이거 한국에 대해서 좀 동경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한 18년도부터 아 아무 집에 가나 한국 영화로 볼 정도였으니까 반동사상법으로 바싹 차단을 하는데도 쉽게 이 마음을 지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봤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 북한의 그 반동사상법으로 지금 일체 정보수단을 거의 다 차단했는데 한국에서 뭐 탈북민 단체든 어떤 단체든 뭔가 자꾸 정보를 유입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로서는 이거를 무조건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를 보내는 것보다는 좀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좀 그런 쓰레기 생각 지동화됐던 거 그런 거 쓰레기를 좀 보내가지고 남남 갈등 생기게 만드는 네 한국에서 저런 것들하고 아우 저런 것들하고 뭔 통일을 얘기해 이거를 노린 거다 나도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혁 씨의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일단은 작년까지 살다 왔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풍선이든 삐라든 뭐든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주는 게 북한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있어요 있죠 확실하게 있어요 있죠 그걸 보고 많이 개몽이 되죠 왜 기나면은 나도 이게 사실 민감한 일이어서 원래 좀 인간에서 말을 피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정보를 본독시에 여기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다 있는데 남남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좀 벗어갈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내긴 보내긴 보내되 무조건 보내되 왜 보내야 되냐면은 지금 나서 잘하는 세세대들이 북한에서 교육하는 거를 그대로 믿을 환경이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부모들이 말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한 10년 군사복무하고 오니까 부모들하고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메소인지 하다 나니까 자기만의 세습 받았던 그 세기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서운 게 지금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북한에서는 계급교양 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습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제도를 데려다가 6.25 때 고문하고 사람 학살하고 이런 거를 거의 요즘 IT 산업 발달된 기술로 해서 생동하게 그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서 격분한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햇비낭을 주고서 이거 동적이고 뭐 이건 없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 한 목숨 맞춰서 죽이자 하면은 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일 당해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네 야네가 육사적으로 하고 한국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한국이 요즘 아주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름간 민방위 청동원이다 새벽 3시 한시 비상폭풍이 아 무상관계고 나면 치를 떨거든요 이거 개새끼들 뭘 그렇게 원수정기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그렇죠 이렇게 그중에서 나 같은 사람은 돈 주고 빠지긴 하지만은 뽕 까고 있네 새끼들 니들이나 좀 뛰어라 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고 뛰는 분들은 많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핵단추 누를 수 있는 병사가 만약에 그 전단지 한번 봤던 분이 혹시 거기 앉아있다 하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눌러야 될지 누르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옳지 않은 사상으로 계속 주입을 주는데 이쪽에서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되 재치있게 좀 방법을 좀 방법을 좀 방법을 좀 현명하게 무엇을 하는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희도 유미카 시청자분들 중에 댓글로 삐라를 좀 보내지 말라고 너희들이 좀 말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이게 양날에 칼이 있어요 맞아요 보냄을 해서 북한 주민들도 많이 깨어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그 파주 쪽에 계시는 최전방에 계시는 국민들은 굉장히 맞아요 또 피해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희들이 판단한 문제도 아니지만 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무거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니까 좀 설득력 있게 네 파주 분들도 그렇지만 또 파주 분들한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게 중국적으로 한국 분들의 민심도 많이 읽으면서 그걸 또 바라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니들끼리 내부에서 좀 서로 싸워라 맞아요 서로 싸우면 북한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북한에서는 그런 정말 최첨단 그런 학교에서 숙식 조건 다 되는 학교에서 생활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 없어요 전혀 네 나는 나름 그쪽으로 좀 상급 학교라고 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배고픔이라는 걸 내가 그때 느꼈거든요 아 정말 배고픔이 그 어떤 고통보다도 난 제일 세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느꼈는데 나는 우리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그 유락한 의료 환경 때문에 나 이거 아홉니 밑에 이빨을 마취 없이 생으로 뽑아냈었거든요 북에서 이쪽에는 마취를 했었는데 마취약이 유행권은 비싸고 북한 국산채는 싸고 싼 거를 하고서 나도 이게 뽑았었는데 이걸 40분 동안 그거 뽑았었는데 이야 고문인데 고문이죠 내가 그때 그 40분 동안 피눈물 나는 그 고통보다 6년 동안 귓살 생활하면서 그 귓살 밥 주는 거고 옥수수 이렇게 요만큼씩 주거든요 130억 원 안 주는데 하고 국은 미육 미육 한 서너 점 있고 소금국으로 주고 하는데 내가 국을 먹으면서 엄청 배가 고팠었는데 배고픔보다 더 아픈 거 더 높다 하고 내가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에 와서는 음식을 마음껏 자기가 그래서 마음껏 먹게끔 되어 있고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음식을 한국에 오니까 진짜 안 먹어요 안 먹죠 북한에서부터 안 먹죠 안 먹어요 정말 그냥 눈앞이 풍년지니까 배도 안 먹는 거예요 와 신기한 게 북한에서 그렇게 먹고 싶던 고기도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래서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식당에 가거든요 가족들하고 가서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래서 좀 먹는데 식당에 가서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북한에 항상 식량이 모자라는 게 아 이게 좀 뭔가 식료 산업이 발달을 시켜서 그 원료 그대로의 그거 소비를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뭐 우유 제품도 좀 많이 나오고 고기 제품도 좀 나오고 좀 섭취를 좀 그렇게 쭉하게 일반 국민들 이용량 수술은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거든요 쌀도 배불리 못 먹는데 언제 고기 가지고 맛을 보게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북한매체 보면은 요즘 뭐 밀가루 식품들 확 발달하고 진짜 선전은 좋거든요 선전이죠 선전 다 샹쇼 부산 쪽에서 배들도 보셨죠 타보셨어요 네 배 타보셨어요 실습하면서 어땠어요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배를 갖고 있었잖아요 북한 배들 보다는 한국 배가 엄청 적거든요 북한은 우선 목선 아니면 철선이거든요 아 여기는요 여기는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거든요 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는 네 네 그만큼 배가 수명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그치 배가 우선 전산망상으로 아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죠 아 아 북한에서 만약 그런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부자 부자를 떠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요 아 엄청 많이 벌수죠 한데 북한은 솔직히 한국보다 자원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북한은 왜이냐면은 이 설비가 발달되지 못해서 그걸 머저리 이렇게 좀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네 한국은 돈이 많고 설비가 좋으니까 고기를 그만큼 많이 잡네 네 일단 많이 잡히면은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배 한 척 두 척 세 척 열 척 둥막 꿇고 가지고 와 이렇게 기업처럼 운영도 하고 근데 북한은 제한이 많거든요 법적으로 하고 설비가 낙후하고 한국은 또 양식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치 그치 북한에는 양식하나요 네 해요 다 해요 해삼도 하고 아 김 다시마 뭐 많이 해요 아 다 하네 단지 좀 장미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뿐이네요 네 장비가 부족하단 나니까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인력을 하다보니까 이사마 손으로 다 절단하고 다 이렇게 가공하고 여긴 다 기계에요 하 기계에요 바다 일이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기 분들도 옛날에는 다 그런 고생을 헷갖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한데 그렇죠 겨울에 특히 맞습니다 늘 북한에서 살다 갔기 때문에 북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아 저는 그냥 크게 고창한 꿈은 없고요 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일 아 가족들 단위로 네 좀 그렇게 하고 그냥 애들도 좀 건강하게 그래서 뭐 누구보다 특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래서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애들이 아직도 북한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꾸 북한 집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애들이 뭐가 제일 좋았어 하고 내가 물어보면 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북한은 우선 그러니까 하 여기 한국은 홀로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내보내지 않지 네 근데 자기는 친구들끼리 와 모여가지고 진짜 뒷동사내가 넓고 사내가 넓고 맞아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네 저녁만 되면 엄마들이 서서 막고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하나씩 다 서서서 이러고 들어가고 바지 뭐 이렇게 흩발리고 뭐 와가지고 목욕 시켜주면 여기 한 바가지 먹고 하던 게 그게 좋은 추억이었나 봐요 어머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린이버스 태와서 어린이집 가면 그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나름 아이한테는 좀 살짝 스트레스였나 보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순이 김일성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제 아마 아버지 이름 모르더라도 그 인간들이 이름은 알아야 돼요 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황당하거든요 사실 황당하지 아니 내 새끼들 위에서 진짜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버지를 딱 냉정같은 놈으로 부르고 있으면 아 아 열받는 거지 그렇지 아 진짜 그래서 북한 아빠들이 어떤 분들은 야 아버지가 늘을 먹여 살구니 자 너를 먹여 살구니 이러면서 맞아요 처성아를 가리키면서 북한의 사실 양세가 저절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 고생했으니까 아 아니 그 사람 그 인간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 인민들 그 사회 경제 생활 다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차질이 가도록 출근도 못하게 길 다 막아 장사 못하게 어느 사람 어느 사람들 다 잡아다가 넓은 공간에 다 초역 문 걸고 못 나오게 그 잡아 죽일까봐 아니 괴로워할까봐 저격수들 머랭무지에 다 엎드려 있어 저격수들이 네 저격수들 김정은이 간다면 30분 있다가 여기저기서 후닥후닥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로 그 정도는 저격수들이 보이지않고 있어 감쪽같아요 감쪽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아 여기 안에 기타통 같은 이만한 것들 하나씩 메고 있거든요 아 최격들은 아야 장신에다가 얼굴은 다 여였어요 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다 조금복이 있고 아 새벽 1시에 갑자기 배 굶어 서는데 배를 담장 다 뽑으라는 거예요 문바다로 그래서 왜 늘 그러하나 해서 갑자기 그 발동 걸면 그 겨울이었으니까 발동도 잘 안 걸려가지고 수동이거든요 북한으로 걸어가지고 작은 배들이니까 거기다 끌었는데 조금 있더니 또 뭐 이쪽으로 또 다 모으라는 거예요 경비원 군인들 둘이 서있고 배 쫙 한쪽을 구석에다 몰아넣고 조금 있더니 다시 또 원래 자리에다 트루이로 하는 거예요 또 트루였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지시가 김정은이가 도착한다 뭐 아니다 했다가 또 도착한다 그 전날 밤부터 지금 폭풍인거죠 온 부대가 지금 하다가 우리 인민들 백성들한테까지 지금 거기 불통이 튀어가지고 준비한다 해서 준비하고 또 안 온다 해서 해제했다가 또 온다 해서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타고 가는 배가 거기가 이게 여러 오선들이 쫙 있는 데니까 기타 오선 모시는 배에 김정은이 태우는 배만 놔두고 나머지 배들은 다 감시하기 쉽게 한쪽으로 몰아넣은 거죠 이렇게 몰아넣고서 더 황당하고 마지막에 허위하는 공간이 만세 안 부르는 되게 어수저히 좀 신기했다고요 만세 안 부르는 것도 있구나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도 좀 나오게 해줘야지 나오는 거지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해 놓고 그 울문이 차 있는데 거기다 무슨 만세까지 부르라고 아 참 뻔뻔한 놈들 많아 대한민국 와가지고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대통령들이 시장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은 거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아 나 진짜 놀랐어요 내가 뭐에 놀라왔냐면 무슨 행사 때 대통령 입장하겠습니다 해서 척 입장하는데 악수도 하고 일어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앉으라고 앉으라고 이렇게 허위 경호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안주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쭉 옆으로 지나가는 거 보고서 와 저기 진짜 찬다운 니도다 하고서 북한에는 만세 한 번 안 불렀으면 김정은이가 아 얘네들 안 되겠네 하면서 싹 잡아간다 사랑의 선물 주지 말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만세 잘 부르고 기분 좀 좋게 바닷물에까지 빠져서 장군님 우리 이 땅 좀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좀 배수는 그만 고게 고기라도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고 만세 부르는 심정이 반가워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뭐 달라고 울문에 찬 마음이거든요 야 좀 똑띠기 좀 해라 하는 이거거든요 사실 그 심정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제발 좀 똑바로 해라 배고파 뒤지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거기서 감동되면 야 자네들 야 그 쌀 좀 한 도통 갖다 주라 하면은 쭉 찾아들 와서 먹을 것들 쫙 갖다 주거든요 아마 야 다음번에 맛에 한 더 부르자 우리 바다 물 여기까지 들어가서 삶이 먹거든요 빠져야지 아예 그냥 아예 빠져서 꼬락꼬락 하하 그러니까 다 생쇼네요 아 생쇼죠 아 생쇼 하나 막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얻어먹으니까 쌀 한 털이라도 맞아요 야 정치강국 북한은 정치하고 한국은 눈치강국 눈치강국 여기 내 눈치강국이에요? 여기 눈치 없으면 못살아요 가만히 말해 대한민국 회사 문화라 어디 가서 보니까 맞아요 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뭐 좀 멀을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눈치 없는 거는 진짜 살기 힘들 거 같아요 내가 부산 가서 느꼈 게 아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가 발달되고 이렇게까지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과생인들 했겠나 맞아요 그 강대국도 미국이든 뭐 어느 나라든 그 사이에서 그래도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게 자 여기 한국은 진짜 눈치강국이다 눈치강국 네 우리 이혁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정말 이 땅꾼이에요 진짜 말을 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방 온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정착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저의 선배로서 저의 선배로서 너무 고맙고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히려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선배 탈북민들께서 정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잘 받아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선배분들이 초신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가슴 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진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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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